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입니다. 터키어 입문 얄란이에요. 절코. 절코는 카티엔. 카티엔, 얄란 하지 않아요. 세일에 메스. 세어휘 보겠습니다. 구가 도쿠스. 구 도쿠스예요. 친구 알카다시. 지난 거에 나왔었어요. 카티엔. 절세. 얄란. 얄란 세일레메인이죠. 얄란 세일레메인. 얄란 세일레메인은 거짓말하지 마세요예요. 얄란 세일레메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일레메인은 말하다, 노래하다. 앤. 앤은 가장 아이윱, 수치, 부끄러운 이런 뜻이고 비르쉐이데일 할 때 쉐이. 뭐뭐하는 것, 물건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쉐이라고 써요. 비르쉐이데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죠. 네디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네디르. 부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메셀라.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는 뭐 야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쇠일렌. 쇠일레 니르세는 듣게 된다면이에요. 웨일레 이세. 그렇게 된다면. 쇠일레 니르세. 듣게 된다면. 이세나 싼은 뭐뭐하다면. 가정형에 나타나는 조사라고 하고요. 알카다슐룩은 프렌십. 우정이에요. 알카다슐룩. 그 다음에 보쥬루루는 잃게 되다. 보즈막이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일타. 합이. 합이키. 우리 물론 당연히 배웠고요. 바슈카. 바슈카 셰이와 다른 거 있나요? 뭐 할 때. 바슈카 다른. 그 밖에. 겔레넥. 겔레넥은 도덕. 전통. 그 다음에 우레트맥. 가르치다. 우레트맥은 배우다. 우레트맥에서 우레트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맴눈이오틀레. 기꺼이. 맴눈. 기꺼운. 기쁨니다. 맴눈올듬. 만나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할 때 맴누. 누. 맴누. 아. 맴무누. 니예틀레. 맴무누. 니예틀레. 맴무누. 니예틀레. 맴무누. 누예틀레. 그래서 번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와 할로욱의 이야기에요. 석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티르크 인산라르. 는 이친? 아니면 티르크 인산라르 하큰다?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티르크레르 이친이래요. 그냥. 티르크레르 이친.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앤. 싸이읍. 쉐이. 앤 싸이읍 쉐이. 네디르. 이렇게 했겠네요. 앤 싸이읍 쉐이. 네디르. 티르크레르 이친. 앤 싸이읍. 쉐이. 네디르. 그러니까 할로욱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얄란. 쇠일레메. 티르. 얄란. 쇠일레메. 티르. 이렇게 되네요. 하는 것. 얄란. 쇠일레메. 티르. 예를 들면 제 친구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메셀라 베님 알카다슘. 절대. 카티엔. 얄란. 쇠일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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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셀라 베님 알카다슐라름. 카티엔. 얄란. 쇠일레메. 내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것 같죠. 얄란. 쇠일레메. 저도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벤데. 얄란. 카티엔. 카티엔. 쇠일레메. 되겠네요. 쇠일레메. 벤데. 카티엔. 얄란. 쇠일레메. 거짓말을 듣게 된다면 우정은 잃게 되는 거군요. 듣게 되다. 아까. 쇠일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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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란. 쇠일레메. 우정. 아까. 알카다슐룩. 알카다슐룩. 잃어버리다. 보줄루루무. 이렇게 되나요. 보줄루루. 미. 보줄루루넬. 넬미가 되네요. 얄란. 쇠일레메. 쇠. 알카다슐룩. 보줄루루. 보줄루루루. 넬메. 물론 우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탑이. 알카다슐룩. 사라지다. 보줄루루. 탑이. 알카다슐룩. 보줄루루. 가 되네요. 당신 나라의 그 밖의 다른 도덕적 윤리들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시진. 윌켄. 바슈카. 도덕. 겔레넥. 라르. 라르. 으레트멱. 으레티르 미시니스네요. 바나. 으레티르 미시니. 루. 루. 라. 루. 물론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친구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베님 알카다슐라름 가티엔 얄란 쓰일레메즈 터키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 뭐죠? 터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베인데 카티엔 얄란 쓰일레메 거짓말을 한다면 우정은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초월시대의 부정형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뭐 일반적인 사실 진리 이런 거 뭐 눈이 와요 뭐 이런 거 매즈 기본형은 매즈 마즈가 되고요. 또 즈 발음이 탈락이 되고 매 나 우리들 이게 말이 되나? 즈가 탈락되고 매가 되거나 이의의의 변화형 우리들 인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서 해설이 이상해요. 기트맨에 가지 않다. 덴 기트맨 덴 기트매즈 씬 아 기트 매즈인데 기트매잼이 아니고 기트맨이 된다는 거군요. 오 기트맨 비즈 기트매이스 우리도 즈 발음이 탈락된다는 거네요. 시즈 기트매즈 씬 우리들 기트매질래 야즈 맘 쓰지 않다? 벤 야자 야즈 맘 센 야즈 마즈 쓴 오 야즈 마스 비즈 야즈 마이우 시즈 야즈 마즈 쓴 온 나를 야즈 마즈 랄 그리고 부정 의문형은 벤 기트매즈 미임 센 기트매즈 미신 오 기트매즈 미 부정 의문형에는 다시 즈가 살아나요. 비즈 기트매즈 미스 시즈 기트매즈 미스니스 온 나를 기트매즈 랄 야즈 마즈 무이음 센 야즈 마즈 무슨 오 야즈 마즈 무 비즈 야즈 마즈 무이우 시즈 야즈 마즈 무슨 온 나를 야즈 마즈 랄 이렇게 이제 모모이다의 의문형하고 같다. 그리고 의문사가 있으면 미임 뭐 미신이스 이런 거 안 쓴다. 내 이스테림 나 쓸 야빠름 내 이스테르신 나 쓸 야빠르스 내 이스테르 나 쓸 야빠르스 내 이스테리스 나 쓸 야빠르스 내 이스테르시니스 나 쓸 야빠르스는 내 이스테르레르 나 쓸 야빠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형이 되는 초월시재형의 의문형 이것도 설명이 어렵고 제목이 어려우니까 의뢰형은 뭐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정중한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릿펜 같은 거 붙인다는 거죠. 이것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우 오쿠르무스누스 이것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왜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냐네 베라베르 게리르미시니스 나와 함께 게리르미시니스 가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릿펜 다하 야바시 쇠레르미시니스 코누슈르무스누스 주소와 성명을 다시 써주시겠습니까? 릿펜 아드레스 니지 베 아드누스 예니댄 야자르무스누스 야자르무스누스는 많이 써요. 여기에 보라야 야자르무스누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릿펜 온 다키카 베클레르미시니스 베클레르미시니스도 많이 써요. 2만 리라짜리 이건 옛날 거니까 2만 리라는 없어요. 지금 200이 제일 커요. 200 리라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릿펜 부 익히유즈 리랄르크 보자르무스누스 보자르무스누스 릿펜 메모해 주시겠습니까? 릿펜 노트 알르무스누스 노트 알르무스누스 나에게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릿펜 바나멕투 야자르무스누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시즈 카츠 야슨다 스무스 저는 서른 살입니다. 벤 도쿠주 야슨다 이름이 알트 야슨다 이음 그리고 3인칭 오오라면 다음에 이름이 야슨다 만 써요. 이음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십과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십과는 온이에요. 우리말에 100이 온이었죠. 옛날에 그러나 십은 완전수고 만수기 때문에 십이나 백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백제의 온 조항을 같은 온제나 온저로 읽기도 하고 백제 대신에 십제라고도 쓰여 있는데 한자로 백이나 십이나 다 온으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온 내일 일 때문에 야른 이슈이친 앙카라에 앙카라야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트멜리임 기트멜리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과 해 단어는 온 열 야른 내일 앙카라 수도 앙카라야 앙카라에 앙카라에서 앙카라야다 앙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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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까지도 앙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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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바크트 바크티 바키트 시간 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멜리 는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 안 된다는 뜻이 이제 같이 들어있어요. 멜리임 이죠. 기트멜리임 가야만 한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리르 이거는 보통은 상사 감독 책임자 그 다음에 엠리 는 이제 명령 에미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 다음에 율줄룩 은 길에다가 줄룩 을 붙여서 여행 이 율줄룩 라르 좋은 여행 되세요 할 때 한 주간 할 때 하프타 주 칼마 머물다 배웠었죠. 그래서 번역 설사 오르완이 오늘 밤 시간이 있습니까? 부균 악 샴 박 키트 와르 이렇게 물어보나요? 박 크 티 니즈네요. 부균 악 샴 시 진 박 티 니즈 와르 무 오르완이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마레 셰프 박 팀 박 팀 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박 팀 욕 왜냐하면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로 가야만 합니다. 춘 춘 이심 이심 이치 앙카라야 기트멜리 임 이에요. 춘 퀴 야른 이시 이치 앙카라야 기트멜리 임 기트멜리 임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그래요? 그런데 왜 내일 가시는 겁니까? 을레미? 그런데 그런데는 뭐가 그런데일까요? 아마 네요. 그래요? 그러나 왜 하필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아마 야른 기트멜리 야른 기디오르스누스 야른 당신은 시즈 기디오르스누스 네덴 야른 기디오르스누스 상사의 명령이니까요. 춘 퀴 미드르 는 명령 아까 뭐였죠? 엠리드르 인가요? 맞네요. 춘 퀴 미드르 미진 이렇게 되네요. 이거 엄청 어렵네. 미드르 미진 우리의 상사의 이렇게 되나 봐요. 미드르 미진 엠리디르 왜이레 이스티요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왜이레 이스티요로 원해요. 미드르가 상사의 명령이고 그렇게 원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윌레미 이율질룩 라르 고맙습니다. 투시큐레드림 앙카라에서는 2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앙카라 앙카라 이케 하프타 칼라 자 음 정도 되겠네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그럼은 뭘까요? 뭐 야 그러면은 웨일레 이센 인데 즐거운 시간 이익이나 뭐 이 정도 되나요? 시제 이익이나 르 그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시즈대 시제 시제대네요. 시제대 이익이나 르 저는 여태까지 시즈대인 줄 알았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른 이심위친 앙카라야 기트멜리임 기트멜리임 부정형 기트멜멜리임 이것만 자꾸 떠올라요. 제가 그걸 배웠나봐요. 오늘 밤에 시간이 있어요. 구악샴 박티니 주와르믄 유감스럽지만 시간이 없어요. 마일레셉 박틴륙 왜냐하면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에 가야만 합니다. 춘키 야른 이슈이친 이슈이친 앙카라야 기트멜리임 그래요? 그러나 왜 하필 내일이죠? 내일 가야죠? 을레미 아마 내덴 야른 기디오르스누 왜냐하면 직장 상사의 명령이고 그렇게 원해서요. 춘키 미디오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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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리디르 윌레 이스티 그래요? 좋은 여행 가세요. 좋은 여행 계세요. 을르미 이슈이친 감사합니다. 트위시 크레데림 앙카라에서 2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앙카라다 익히 합타 칼라자음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제 이긴넬 시제대 이긴넬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설은 뭐뭐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트멧 기트멜리임 벤 기트멜리임 센 기트멜리 씬 오 기트멜리 비즈 기트멜리 씨즈 기트멜리 씬 울나르 기트멜리 렛 또 이제 부정형은 메메 이에요. 그래서 가선 안된다는 기트멜리 나는 가선 안되요. 벤 기트멜리 센 기트멜리 씬 오 기트멜리 비즈 기트멜리 씨즈 기트멜리 씬 오 나르 기트멜리 렛 필요형의 의문형 기트멜리 미임 미 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 않으면 안되나요? 할 때 기트멜리 미임 기트멜리 미임 이렇게 물어보고 멜리 말르를 또 사용하지 않는 필요형이 있대요. 라즘 게렉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트멜 은 내가 가는 것 센 기트멘 니가 가는 것 오 기트멜 씨 그가 가는 것 우리들 기트멘 미 스 우리들이 가는 것 온 나르 기트멜 아니 아니죠 시즈 기트멜 니 온 나르 기트멜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동사 인층화 명사에 라즘 개략을 연결하면 필요형이 만들어진대요. 기트멜 라즘 벤 기트멜 라즘 내가 가는 게 필요해 내가 가야만 해 벤 기트멜 라즘 센 기트멜 게레 니가 가는 것이 필요해 센 기트멜 게레 오 기트멜 라즘 그는 가야만 해 비즈 기트멜 미스 게레 우리는 가야만 해 시즈 기트멜 이 라즘 당신은 가야만 해 온라르 기트멜 렐 라즘 그들은 가야만 해 나는 쓰지 않으면 안 돼 야즈맘 라즘 당신은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야즈마 느 쓰 라즘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나파라 베르멘 게레 당신은 가야만 해 당신은 가야만 해 그들은 가야만 해 나는 쓰지 않으면 안 돼 야즈맘 라즘 당신은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야즈마 느 쓰 라즘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나파라 베르멘 게레 당신은 좀 더 서둘러서 일을 해야만 안 돼요 다하 아젤레 부이시 야빠마 느스 라즘 이렇게 됩니다 도가 쉽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친구들은 덜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베림 알카다슘 알카다슐라룸 카티엔 얄란 쓰일레메스 터키 사람들한테 제일 수치스러운 거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거짓말은 절대 안 하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한다면 친구들은 잃게 되겠군요 그렇죠 얄란 쇠일레 니르시 알카다슐룸 보쥬루루 델메 물론 우정을 잃죠 그러면 더 다른 윤리를 나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리트펜 리트펜 바슈카 게넬리 클레리니스 바나 으르틸 미스니스 타비 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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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과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에 가야만 해요 얄른 이슈이친 앙카라야 기트멜리 오늘 시간 있나요 부악샴 박티니 스와르믄 마을에세 박틴뉴 박틴뉴 춘키 얄른 이슈이친 앙카라야 기트멜리 왜냐하면 내일 일 때문에 앙카라에 가야만 해요 춘키 얄른 이슈이친 앙카라야 기트멜리 임 기트멜리 그래요 아 그러나 왜 내일 가야 하야죠 윌레미 아마 내된 야른 기디오르슨 없 왜냐하면 내 상사가 명령하고 그렇게 원해요 춘키 미디르 미지 닌 미디르 미지 미디르 미지 엠리디르 윌레 스티오르 그래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을레미 이율 줄루라르 감사합니다 태슈큐레데림 앙카라에서 2주 동안 머물거에요 앙카라다 이케아프타 칼라장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제 이케아프타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제 대 이케아프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케아프타 이케아프타